카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마술은 다이버논의 트위스팅 디 에이시스 라는 마술을 제 스타일로 바꾼 마술입니다. 이름은 쉐이킹 디 에이시스 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에이스 4장을 가지고 왔구요. 현재 한 장의 카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. 어떤 카드가 뒤집어져 있죠? 지금은 모든 카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앞으로 보여드릴 마술은요. 이렇게 카드를 한 장 한 장씩 뒤집는 마술이에요. 현재 두번째 하트 에이스 뒤집어 보았구요. 이 카드를 뒤집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카드를 잡고 흔들어주면 됩니다. 보셨어요? 세번째 클럽 에이스가 뒤집어지게 됩니다. 마지막 에이스 역시 카드를 잡고 흔들어주면 뒤집어지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손기술이에요. 지금부터 마술사가 얼마나 빨리 카드를 뒤집는지 보여드릴께요. 아 이건 아니구요. 자 해보세요. 순식간에 모든 카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. 이것이 바로 마술사의 손기술입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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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! 암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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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